광양 농아 노인복지센터가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 중동에 새롭게 개소한 광양 농아 노인복지센터는 지역의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게, 교육공간, 식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센터가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보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